안녕하세요. 쇼그레이터는 홍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몬스터 케이블이에요. 얘는 스피커 전용 케이블이고요. 퍼포머 600 콤보 앰프 4분의 1 투 패스트 스피커 케이블입니다. 지금 몬스터 케이블 하면 기타 케이블로도 되게 유명하고 다른 여타의 자동차 장비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장비라든지 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몬스터 케이블이죠. 얘가 케이블이 좋아야 사운드나 음향에 굉장히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전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게 케이블이잖아요. 선종하는 케이블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질감이 좋은 몬스터 케이블 굉장히 유명해요. 이미 근데 이거는 스피커 케이블로 지금 이쪽 인과 아웃에 그 케이블이 단자가 다르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이 케이블 만든 초반에 초반에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었대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말 중요도나 이 단선이나 이런 안에 있는 유닛이나 파츠들을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몬스터 케이블, 몬스터 케이블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요. 우선 현존하는 케이블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보호하고 있고요. 태풍 침수, 태풍 침수나 자연재해 등에서도 이상이 없는 품질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맨 셀 파츠가 이전의 모델보다 더 견고해지게 변경이 되었고요. 커넥터도 완전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견고함이나 충격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셀 파츠나 이런 것들도 견고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캡이라든지 숄더탭이라든지 이거를 한 번 더 그렇게 감싸서 이 전체적으로 견고함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몬스터 케이블입니다. 몬스터 케이블 퍼포머 600!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